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융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 또 마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있죠. 또 인생의 전함점이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하나같이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오고 또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찌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죠. 10편 119편 67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0편 119편 71절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갱신개혁하는 시간표로 또 인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문제가 왔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마음속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맞다. 문제가 온다. 그러나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왔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키며 나갈 뒤요. 이 고난의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 사건, 고난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가 또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갱신기억의 시간별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별구나.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되죠?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기도가 내 안에서 터지고 하나님께 부르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가요. 항상 문제와 사건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행복과 감사로 또 우리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언양 말씀 안에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문제와 고통과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마음의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의 확신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요. 복음의 액기수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본질상 진루의 자녀였는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한 구구절절한 복음의 액기수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은 4장이에요. 4장부터 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을 아는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1절, 2절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인 삶이 현장에서 나타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을 알아도 복음적인 삶과 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의 은혜가 되면요 모든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 감사와 기쁨을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내가 있는 공동체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매일 복음 속으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 2, 3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 2, 3장. 복음을 확실한 너희가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단연코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복음의 핵심 액기수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이니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인은 너희가 누굽니까? 부신자가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믿음이 약해서 바울이 이랬을까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그들은 믿음의 소문이 난 로마 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사가, 중직자분이, 랩런트가, 성도가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내 삶께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 철저하게 붙잡아야죠. 그리고 또 성경 매일 읽고 듣고 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강단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강단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은 보는데 강단은 모르겠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강단은 아는데 내가 성경을 안 본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새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밤낮으로 묵상을 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엘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사대행전 11장에 등장하죠. 안디옥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가 별명을 붙여줬습니까? 불신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불신자들이 저 그리스도인 너네를 보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다. 그래서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 알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스 5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에 나왔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성령의 열매에요. 9가지 열매. 이게 무엇입니까? 대부분 인격적이에요. 내 인격과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물고 뜯고 싶고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 측은히 여기면서 오히려 국률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바뀌고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보금적으로 바뀌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으로 나타나는 보금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보금이 확실하면 보금적으로 살라고 계속 사도바울이 이렇게 건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중학생들이 이제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쯤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알아요. 어떤 친구인지 그러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했어요. 아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요. 꼴쳐셨대요.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영국의 문화겠죠. 우리나라랑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길가에 가다가 딱 하는 걸 성도님이 보셨다.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은혜 참 많이 받으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사는 목사다우면 됩니다. 우리 중식자분들은 중식자다우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 크리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됩니다. 너무나 심플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 제 말 하면은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이력이 있습니까? 제가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말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냐. 얼마나 삶 가운데의 성령이 얼마나 나타나는 사람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아담의 첫 범죄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물어갑니까? 착각하지 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있다. 창조주가 계시다. 하늘에 해를 띄우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인정하고 주인을 계속 바꾸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경제의 주인이시고, 내 인격의 주인이시고, 내 말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온유로 이야기하죠. 온유는요, 길들인 야생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되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분노로 나의 힘을 막 분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된 상태. 그게 성령 공동체 안에서 하나되게 하심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지금 뭔가가 나온다고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딱 발설해버리면 그 안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게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 안에서 올바른 온유, 절제가 들어가야 되죠.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우린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는 건 못해요. 참을 수 있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델 전소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지금 디모델 후배 목사죠. 후배 목사, 목회자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정섰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해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참아주셔서 담의 세계에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자기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목회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용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겸손과 온유는요. 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음과 용납은 상대방을 향한 겁니다. 우리가 왜 용납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까? 왜 그러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전까지 다 공사 중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지상, 저기 천국에 있는 교회 말고는 이 지상에선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용납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용납을 해야겠죠. 성경적 용납은 무엇입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시죠. 아닙니다. 성경적 용납은 그 사람의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적 용납이죠. 우리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의 성령 공동체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 성도님들은요.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적 지각변동의 주역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